양배추 500g 을 채 썰어 주겠습니다 식초 1스푼을 넣고 5분간 담가둡니다 양배추는 씻어서 체에 걸러준 후 볼에 잡습니다 소금을 넣고 3분간 절여 주겠습니다 쪽파 4대를 4cm 정도 간격으로 썰어 주겠습니다 3-4cm 간격으로 청양고추 2개도 썰어 줍니다 매운걸 안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를 빼고 하셔도 됩니다 당근을 채썰겠습니다 절여 두었던 양배추를 물기를 꼭 짜줍니다 고춧가루 1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양배추에 빨갛게 물이 되도록 주문을 좀 묻혀줍니다 아주 간은 고운 고춧가루가 있으면 더 좋아요 저는 그냥 고춧가루를 사용했는데 고운 고춧가루를 사용하면 물이 더 빨갛게 잘 듭니다 마늘 1스푼 마늘 1스푼 매실청 2스푼 식초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고추장 2분의 1스푼 고춧가루 2스푼 고춧가루 nogle 양배추 통깨를 1스푼 정도 뿌려줍니다